has sent the 좋을만한 메타가 아닌데 정글링이 정글링이 오구 이럴 스킬이 암보다 메타를 받다던게? 왜케 seid몬야? achter 화나몬라 응 왔던 Chin 어? 뺄까? 뭐하냐 이거 아 좋네 됐나? 갑자기 왜 끼끼끼냐 아 선물하는거 아예 좀 기다려보세요 뭐야 뭐야 3시에 갈게 오케이? 그러면 3시에 갈게 왜냐면 진짜 다 우선하고 싶긴 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팀원들도 잘 부탁드려요 알겠죠? 나의 새끼 약속을 지키고 가야되니까 뭐 이제 더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냐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마지막 인사는 다 하셨으니깐 때리쳐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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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켤 거예요 아마 그때 봅시다 여러분 알겠죠? 그리고 여기 팀원들도 어디서 방송할지 몰라요 잘 부탁드려요 알겠죠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날씨 ultimatel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